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세이 튜터 양정윤입니다. 저는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고, 대학원에서는 영어학을 전공했습니다. 저는 제가 가진 수업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학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. 발음, 문법, 듣기, 말하기 등 학생이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 나갑니다. 강낭콩이라는 단어인데요.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. 발음이 예뻐서 저는 좋아합니다. 이응이 받침으로 모두 들어가는 게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. 강낭콩. 여러 외국어 중에 우선 한국어를 선택해 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. 제 스스로가 외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쉽지 않은 길에 제가 여러분과 동행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